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을 다루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그런 여러분들의 문자열들을 불러와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자열 안에 있는 이 텍스트 문을 가져와서 데이터 베이스처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자열들을 또 다른 어떤 변수값에다가 자동으로 넣어줌으로써 그것들을 자동 어떤 프로그래머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뿐만 아니고 csv 파일 같은 경우나 엑셀 파일들, json 파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파일들을 다루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파일을 간단하게 다루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 파일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 언더버 파일, txt 파일을 여러분들이 현재 파이썬 파일로 만들 그 파일과 같은 경로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제 가져오도록 할게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때는 뭐 다른 모듈을 불러올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모듈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오픈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 언더버 파일 금방 만들어 온 것을 오픈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로 불러올 것이냐. 우리는 그냥 리드만 할 거다 라고 한다면은 r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리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열고 난 뒤에 그것들을 파일을 또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w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에 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선은 불러오도록 할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만 불러오면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문제까지도 뒤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lines라고 하는 변수값으로 저희가 파일을 하나씩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read lines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일을 하나씩 한 라인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쪽 라인으로 불러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을 또 한 라인씩 불러가지고 출력을 해야겠죠. 그 출력하는 과정들을 또 볼 겁니다. 그래서 read lines라고 하는 함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씩 저희가 출력을 할 겁니다. 한 줄씩이요. 그러면은 lines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을 하나씩 우리가 포고문을 이용해서 라인이라는 값에다가 넣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print line 이렇게 해주시면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출력하는 겁니다. 하나씩이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F4키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시면은 현재 인코딩, 코덱이라고 하는 것은 인코딩 방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코드를 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디코드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출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을 가져올 때부터 지금 뭔가가 우리가 인코딩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인코딩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에다가 뒤에다가 이 open이라는 함수, 여기 안에 옵션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인코드라고 하는 인코딩이라는 함수이 있고요. 그래서 utf-8로 저희가 불러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F4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파이썬 입문과정, 파이썬 활용과정, tkinter 이용한, gyprogram이라고 해서 우리가 적었던 것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다라는 것은 아 파일은 잘 읽었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파일을 읽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한 칸씩 개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떨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엔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가 입력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그 개행을 했던 이 특수문제까지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한 칸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드라인 자체가 어차피 한 주씩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불러왔는데 이것은 한 줄씩 또 떨어지는 특수문제가 이제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쪽에 이제 불러올 때 우리가 rstrick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것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 메소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바꿈 기호들을 삭제를 하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이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다가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불러올 때부터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fok를 누르시면은 여기까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만 적용을 시켜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fok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이썬에 대해서 입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입력했던 거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딕셔너리 파일, 사전 파일이라고 하죠. 그 사전 파일을 이용해서 그거를 특정한 프로그램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이제 자동으로 순서대로 뭐 20개 정도의 문자율이 있으면은 그 20개를 웹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뭐 크로링을 한다든지 뭐 검색어 같은 걸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보안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특정한 서비스에다가 아이디아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다가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배우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가 os라고 하는 모듈 다음에 이제 좀 배우시게 될 건데 그냥 맞배기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mport os라는 모듈을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스템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os라면은 이제 운영체 뭐 이렇게 시스템 이런 용어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os라는 모듈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이제 파일하고 관련된 것도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냐면은 이 파일이 현재 이 경로 우리가 불러오려고 했던 경로에 우리가 원하는 파일들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즈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우선은 출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저희가 os 그 다음에 패스 우리가 경로죠. 경로에 현재 이즈 파일이라는 것이 파일이 있냐. 지금 현재 패스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우리가 불러왔던 것이 파이썬 파일점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이 있냐 없냐라고 앞에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불러오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죠. 저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이용해서 어 이거에 대해서 우선 프린터만 하게 될 건데 나중에 요게 있으면은 이 뒤에 거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죠. 없으면은 없다고 저희가 에러 처리 입세션 처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좀 만들어갈 거예요. 지금 바로 뭐 이렇게 입세션 처리도 하고 그런 것들 하면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원리만 좀 파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파일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결과값들이 나오는가. 그래서 F5키를 누르시면은 뭔가 잘못됐네요. 자 하나가 지금 현재 안 들어와 있죠. 네 닫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F5키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True라고 나오죠. 있으면은 True 없으면은 False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까지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파일을 불러와 파일 객체 형태로 불러왔으면 항상 클로즈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클로즈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과값으로는 그렇게 뭐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일이라는 것을 현재 텍스트 파일에다가 이제 우리가 불러와가지고 이제 이거에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을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 권한으로 뭔가 불러오고 있다면은 이걸 오류를 이제 발생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정보들을 불러왔으면은 불러왔으면은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객체를 이제 클로즈를 해가지고 이제 반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썼으니까 다른 사용자가 다른 프로그램이 쓰면 된다라고 그런 약속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파일이라는 개체를 부르면은 파일.클로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개 몇 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 파일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후에 또 어떤 활용들을 할 수 있는가 더 심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